어어어! 저, 저, 저기! 저! 시커먼 거 보이세요? 야, 뭐야? 도로를 점령한 코끼리!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만났다! 우와! 우와! 너무 무서워! 먹을 거 줘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그래, 너 이거! 이거 얘! 꼭 씨 몰라서 준비한 사탕수수! 우와! 우와! 이야! 오, 진짜! 콜 먹어! 이렇게 해서 처음 봐! 너무 무서워요! 우와! 아니, 이걸 사람들이 아직 이게 동물원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그냥! 자연의 지금 코끼리가! 우리는 동네에서 남은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데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코끼리야! 우와! 진짜 크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야생 코끼리는 먹이를 찾아 이렇게 도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코끼리가 나올지 몰라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건 기본! 간식도 챙겨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